안녕하십니까, 12시 뉴스입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입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네, 법안은 오늘 오후에 열릴 현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강민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고선과 삿대질이 오가는 가운데 검수완박 두 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찬성 164표, 반대 3표, 기권 7표로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통과를 주도했습니다. 이로써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부패와 경제로 축소하고 경찰에 대한 보안 수사권을 대폭 제한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겁니다. 이와 함께 오늘 본회의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 소위 한국형 FBI 설치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사기특위를 조속히 출범시켜 중대범죄수사를 담당할 중수청 설치에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직후 청와대를 향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구탄대회도 열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만큼 거부권을 통해 행사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혀 검수완박 법안은 오후 2시 열리는 현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강릉입니다.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